사람은 살아가면서 나이에 따라 시기마다 여러 가지 고민을 겪는다.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한글과 알파벳을 외우는 게 큰 과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구구단을 외우는 게 고민이다. 학생은 공부하는 게 고민이고 청년은 연애나 취업으로 고민이다. 어른이 되면 고민이 끝이 나는가? 직장이나 사회생활은 물론 집에서의 가족 관계 등 고민거리가 많다. 지나고 보면 사실 그때 고민하던 문제는 별것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알턱이 있나? 이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뿌리는 중간 과정의 연습과 도전, 실패와 반복 없이 자꾸만 결과만을 바란다. 그 결과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신을 한탄하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게 된다. 실패를 좌절이 아니라 경험으로 받아들여 연습으로 여기고 결과를 책임 있게 인정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는 늘 바뀐다. 그만큼 제일 어렵고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다. 단 하루를 보아도 내 마음을 열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오랜 시간을 보아도 이상하게 내 마음을 점점 다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인생을 함께 온 시간과 깊이는 꼭 비례하지 않는다. 관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시간이 아닌 마음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지 구별하는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첫 번째, 만나면 마음이 편한지 불편한지 생각해 보기. 시간을 내어 누군가와 약속을 잡고 만났을 때 만나면 시간이 금방 가는 것만 같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편한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꼭 옆에 두어야 할 사람이다. 반대로 만나면 이상하게 불쾌해지고 불편하며 집에 와서는 찝찝함이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내 사람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인생을 오래 살아왔고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알 것이다. 재물이 많고 잘나고 똑똑한 친구를 옆에 두는 것보다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사심 없이 나의 이야기를 쉽게 풀고 물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재물이 많고 똑똑한 친구 있으면 좋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삶을 지혜롭게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내 마음이 편한 게 인생의 최고의 덕목임을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며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만나면 더욱더 마음이 편안해져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함께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어색하지 않고 편안하다. 멀리에 있어도 가깝게 있는 듯이 느껴지고 가까이 있어도 절대 부담되지 않는다. 만나면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 속에 잔잔한 웃음과 함께 시간이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는 사람이다. 혹시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사람으로 두어도 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는지 생각해보기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정말 만나고 싶고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 만남을 청한다. 시간이 없다면 다음의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약속을 잡는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나와 같이 있고 싶고 꼭 만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정말 바쁜 사람이더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나와의 약속을 만든다. 그만큼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기에 내 사람이 될 수 있다. 시간이 날 때만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과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 시간은 마음과 비례한다. 시간을 내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이다. 하루하루 바빠 자기 자신의 시간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현대 사회에서 나에게 시간을 내서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는 존재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값진 일이다. 세 번째 안 맞는 점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 생각해보기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다.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사람은 모두 성격과 기질 그리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그렇게 타인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평생 이해 못할 영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성숙한 어른이라면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보려고 한다. 상대방과 내가 다르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영역이다. 모든 것이 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참되고 성숙한 어른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만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인정을 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사람도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는 존재하지 않다. 이러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기에 내 사람으로 두어야 할 사람 중 한 명이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다툼이 나는 일도 적고 인생을 살아갈 때 더불어 둥글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에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다. 네 번째 나를 존중해 주는지 생각해 보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서로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데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고 험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내 사람이 될 수 없다. 만약 나를 무시하고 낮춰보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빨리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기를 바란다. 내 자신을 가치 있게 해주고 존중해 주는 사람과의 삶에서 살아야 한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이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며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함부로 폄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라는 존재를 존중해 준다는 것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과 같다. 존중하며 이해하는 사람은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며 내 삶에 있어서 에너지를 얻어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키워낸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곁에 있다는 것은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단한 힘이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 정말 큰 선물이다. 그러한 큰 힘과 선물을 주는 사람은 꼭 내 사람으로 두어야 한다. 다섯 번째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지 생각해보기 인생은 항상 평탄하지는 않다. 행복한 시기도 있지만 아닌 시기도 분명 존재한다. 내가 잘되고 행복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무조건 옆에 고의고의 소중하게 두어야 할 사람이다. 너무나도 힘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을 때 삶이 너무 힘들어 주체 없이 흔들릴 때 정말 진심으로 필요한 것은 내 옆에 묵묵히 있어주는 따뜻한 온기이며 사람이다. 무언가를 대단하게 하지 않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슬플 때 조용히 눈물을 닦아주고 말을 들어주고 응원을 해주며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 함께 하기에 값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내 사람임을 깨닫고 소중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고 내 옆에 둬야 하는지 진국인 내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엄청난 능력 이다. 내 인생을 찬란하고 값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한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인생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마움이고 행복이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좋고 맑으면 맑은 대로 좋고 추우면 추운 대로 좋고 또 더우면 더운 대로 좋다. 그렇게 마음이 자유로운 삶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며 마음의 봄이다. 늘 행복한 당신에게는 자연스레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함께할 것이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이에 따라 시기마다 여러가지 고민을 겪는다.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한글과 알파벳을 외우는 게 큰 과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구구단을 외우는 게 고민이다. 학생은 공부하는 게 고민이고 청년은 연애나 취업으로 고민이다. 어른이 되면 고민이 끝이 나는가? 직장이나 사회생활은 물론 집에서의 가족관계 등 고민거리가 많다. 지나고 보면 사실 그때 고민하던 문제는 별것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알턱이 있나? 이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뿌리는 중간 과정의 연습과 도전 실패와 반복 없이 자꾸만 결과만을 바란다. 그 결과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신을 한탄하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게 된다. 실패를 좌절이 아니라 경험으로 받아들여 연습으로 여기고 결과를 책임있게 인정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는 늘 바뀐다. 그만큼 제일 어렵고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다. 단 하루를 보아도 내 마음을 열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오랜 시간을 보아도 이상하게 내 마음을 점점 다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인생을 함께 온 시간과 깊이는 꼭 비례하지 않는다. 관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시간이 아닌 마음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지 구별하는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첫 번째 만나면 마음이 편한지 불편한지 생각해 보기 시간을 내어 누군가와 약속을 잡고 만났을 때 만나면 시간이 금방 가는 것만 같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편한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꼭 옆에 두어야 할 사람이다. 반대로 만나면 이상하게 불쾌해지고 불편하며 집에 와서는 찝찝함이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내 사람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인생을 오래 살아왔고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알 것이다. 재물이 많고 잘나고 똑똑한 친구를 옆에 두는 것보다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사심 없이 나의 이야기를 쉽게 풀고 물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재물이 많고 똑똑한 친구 있으면 좋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삶을 지혜롭게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내 마음이 편한 게 인생의 최고의 덕목임을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며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만나면 더욱더 마음이 편안해져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함께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어색하지 않고 편안하다. 멀리에 있어도 가깝게 있는 듯이 느껴지고 가까이 있어도 절대 부담되지 않는다. 만나면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 속에 잔잔한 웃음과 함께 시간이 흘러가는 지도 모를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는 사람이다. 혹시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사람으로 두어도 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는지 생각해보기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정말 만나고 싶고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 만남을 청한다. 시간이 없다면 다음의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약속을 잡는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나와 같이 있고 싶고 꼭 만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정말 바쁜 사람이더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나와의 약속을 만든다. 그만큼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기에 내 사람이 될 수 있다. 시간이 날 때만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과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 시간은 마음과 비례한다. 시간을 내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이다. 하루하루 바빠 자기 자신의 시간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현대 사회에서 나에게 시간을 내서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는 존재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값진 일이다. 세 번째 안 맞는 점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 생각해보기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다.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사람은 모두 성격과 기질 그리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그렇게 타인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평생 이해 못할 영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성숙한 어른이라면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보려고 한다. 상대방과 내가 다르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영역이다. 모든 것이 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참되고 성숙한 어른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만큼 공감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인정을 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정답이 없듯이 사람도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는 존재하지 않다. 이러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기에 내 사람으로 두어야 할 사람 중 한 명이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다툼이 나는 일도 적고 인생을 살아갈 때 더불어 둥글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에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다. 네 번째 나를 존중해 주는지 생각해 보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서로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데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고 험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내 사람이 될 수 없다. 만약 나를 무시하고 낮춰보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빨리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기를 바란다. 내 자신을 가치 있게 해주고 존중해 주는 사람과의 삶에서 살아야 한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이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며 내가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함부로 폄하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라는 존재를 존중해 준다는 것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과 같다. 존중하며 이해하는 사람은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며 내 삶에 있어서 에너지를 얻어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키워낸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곁에 있다는 것은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단한 힘이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내 정말 큰 선물 이다. 그러한 큰 힘과 선물을 주는 사람은 꼭 내 사람으로 두어야 한다. 다섯 번째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지 생각해보기 인생은 항상 평탄하지는 않다. 행복한 시기도 있지만 아닌 시기도 분명 존재한다. 내가 잘되고 행복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무조건 옆에 고의고의 소중하게 두어야 할 사람이다. 너무나도 힘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을 때 삶이 너무 힘들어 주체 없이 흔들릴 때 정말 진심으로 필요한 것은 내 옆에 묵묵히 있어주는 따뜻한 온기이며 사람이다. 무언가를 대단하게 하지 않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슬플 때 조용히 눈물을 닦아주고 말을 들어주고 응원을 해주며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 함께 하기에 값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내 사람임을 깨닫고 소중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고 내 옆에 둬야 하는지 진국인 내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다. 내 인생을 찬란하고 값지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한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인생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마움이고 행복이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좋고 맑으면 맑은 대로 좋고 추우면 추운 대로 좋고 또 더우면 더운 대로 좋다. 그렇게 마음이 자유로운 삶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며 마음의 봄이다. 늘 행복한 당신에게는 자연스레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함께할 것이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이에 따라 시기마다 여러 가지 고민을 겪는다.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한글과 알파벳을 외우는 게 큰 과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구구단을 외우는 게 고민이다. 학생은 공부하는 게 고민이고 청년은 연애나 취업으로 고민이다. 어른이 되면 고민이 끝이 나는가? 직장이나 사회생활은 물론 집에서의 가족 관계 등 고민거리가 많다. 지나고 보면 사실 그때 고민하던 문제는 별것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알턱이 있나? 이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뿌리는 중간 과정의 연습과 도전 실패와 반복 없이 자꾸만 결과만을 바란다. 그 결과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신을 한탄하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게 된다. 실패를 좌절이 아니라 경험으로 받아들여 연습으로 여기고 결과를 책임있게 인정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는 늘 바뀐다. 그만큼 제일 어렵고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기도 하다. 단 하루를 보아도 내 마음을 열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오랜 시간을 보아도 이상하게 내 마음을 점점 다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인생을 함께 온 시간과 깊이는 꼭 비례하지 않는다. 관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시간이 아닌 마음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지 구별하는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첫 번째 만나면 마음이 편한지 불편한지 생각해보기 시간을 내어 누군가와 약속을 잡고 만났을 때 만나면 시간이 금방 가는 것만 같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편한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꼭 옆에 두어야 할 사람이다. 반대로 만나면 이상하게 불쾌해지고 불편하며 집에 집에 와서는 찝찝함이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내 사람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인생을 오래 살아왔고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알 것이다. 재물이 많고 잘나고 똑똑한 친구를 옆에 두는 것보다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사심 없이 나의 이야기를 쉽게 풀고 물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재물이 많고 똑똑한 친구 있으면 좋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삶을 지혜롭게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내 마음이 편한 게 인생의 최고의 덕목임을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며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만나면 더욱더 마음이 편안해져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함께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어색하지 않고 편안하다. 멀리에 있어도 가깝게 있는 듯이 느껴지고 가까이 있어도 절대 부담되지 않는다. 만나면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 속에 잔잔한 웃음과 함께 시간이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는 사람이다. 혹시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사람으로 두어도 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는지 생각해보기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정말 만나고 싶고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 만남을 청한다. 시간이 없다면 다음의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약속을 잡는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나와 같이 있고 싶고 꼭 만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정말 바쁜 사람이더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나와의 약속을 만든다. 그만큼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기에 내 사람이 될 수 있다. 시간이 날 때만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과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 시간은 마음과 비례한다. 시간을 내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이다. 하루하루 바빠 자기 자신의 시간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현대 사회에서 나에게 시간을 내서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는 존재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값진 일이다. 세 번째 안 맞는 점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 생각해보기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다.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 이다. 사람은 모두 성격과 기질 그리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그렇게 타인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평생 이해 못할 영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성숙한 어른이라면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보려고 한다. 상대방과 내가 다르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영역 이다. 모든 것이 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참되고 성숙한 어른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만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인정을 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사람도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는 존재하지 않다. 이러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기에 내 사람으로 두어야 할 사람 중 한 명이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다툼이 나는 일도 적고 인생을 살아갈 때 더불어 둥글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에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다. 네 번째 나를 존중해 주는지 생각해 보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서로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데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고 험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 그 사람은 절대 내 사람이 될 수 없다. 만약 나를 무시하고 낮춰보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빨리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기를 바란다. 내 자신을 가치 있게 해주고 존중해 주는 사람과의 삶에서 살아야 한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이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며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함부로 폄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라는 존재를 존중해 준다는 것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과 같다. 존중하며 이해하는 사람은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며 내 삶에 있어서 에너지를 얻어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키워낸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곁에 있다는 것은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단한 힘이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 정말 큰 선물 이다. 그러한 큰 힘과 선물을 주는 사람은 꼭 내 사람으로 두어야 한다. 다섯 번째,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지 생각해보기. 인생은 항상 평탄하지는 않다. 행복한 시기도 있지만 아닌 시기도 분명 존재한다. 내가 잘되고 행복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무조건 옆에 고의고의 소중하게 두어야 할 사람이다. 너무나도 힘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을 때 삶이 너무 힘들어 주체 없이 흔들릴 때 정말 진심으로 필요한 것은 내 옆에 묵묵히 있어주는 따뜻한 온기이며 사람이다. 무언가를 대단하게 하지 않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슬플 때 조용히 눈물을 닦아주고 말을 들어주고 응원을 해주며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 함께 하기에 값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내 사람임을 깨닫고 소중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고 내 옆에 둬야 하는지 진국인 내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엄청난 능력 이다. 내 인생을 찬란하고 값지게 만들어 때문이다.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한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인생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마움이고 행복이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좋고 맑으면 맑은 대로 좋고 추우면 추운 대로 좋고 또 더우면 더운 대로 좋다. 그렇게 마음이 자유로운 삶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며 마음의 봄이다. 늘 행복한 당신에게는 자연스레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함께할 것이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이에 따라 시기마다 여러가지 고민을 겪는다.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한글과 알파벳을 외우는 게 큰 과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구구단을 외우는 게 고민이다. 학생은 공부하는 게 고민이고 청년은 연애나 취업으로 고민이다. 어른이 되면 고민이 끝이 나는가? 직장이나 사회생활은 물론 집에서의 가족관계 등 고민거리가 많다. 지나고 보면 사실 그때 고민하던 문제는 별것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알턱이 있나? 이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뿌리는 중간 과정의 연습과 도전 실패와 반복 없이 자꾸만 결과만 바란다. 그 결과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신을 한탄하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게 된다. 실패를 좌절이 아니라 경험으로 받아들여 연습으로 여기고 결과를 책임있게 인정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는 늘 바뀐다. 그만큼 제일 어렵고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기도 하다. 단 하루를 보아도 내 마음을 열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오랜 시간을 보아도 이상하게 내 마음을 점점 다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인생을 함께 온 시간과 깊이는 꼭 비례하지 않는다. 관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시간이 아닌 마음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지 구별하는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첫 번째 만나면 마음이 편한지 불편한지 생각해 보기 시간을 내어 누군가와 약속을 잡고 만났을 때 만나면 시간이 금방 가는 것만 같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편한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꼭 옆에 두어야 할 사람이다. 반대로 만나면 이상하게 불쾌해지고 불편하며 집에 와서는 찝찝함이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내 사람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인생을 오래 살아왔고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알 것이다. 재물이 많고 잘나고 똑똑한 친구를 옆에 두는 것보다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사심 없이 나의 이야기를 쉽게 풀고 물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 인지를 재물이 많고 똑똑한 친구 있으면 좋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삶을 지혜롭게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내 마음이 편한 게 인생의 최고의 덕목임을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며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만나면 더욱더 마음이 편안해져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함께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어색하지 않고 편안하다. 멀리에 있어도 가깝게 있는 듯이 느껴지고 가까이 있어도 절대 부담되지 않는다. 만나면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 속에 잔잔한 웃음과 함께 시간이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는 사람이다. 혹시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사람으로 두어도 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는지 생각해보기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정말 만나고 싶고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 만남을 청한다. 시간이 없다면 다음의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약속을 잡는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나와 같이 있고 싶고 꼭 만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정말 바쁜 사람이더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나와의 약속을 만든다. 그만큼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기에 내 사람이 될 수 있다. 시간이 날 때만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과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 시간은 마음과 비례한다. 시간을 내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이다. 하루하루 바빠 자기 자신의 시간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현대 사회에서 나에게 시간을 내서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는 존재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값진 일이다. 세 번째 안 맞는 점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 생각해 보기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다.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사람은 모두 성격과 기질 그리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그렇게 타인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평생 이해 못할 영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성숙한 어른이라면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보려고 한다. 상대방과 내가 다르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영역 이다. 모든 것이 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참되고 성숙한 어른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만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인정을 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사람도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는 존재하지 않다. 이러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기에 내 사람으로 두어야 할 사람 중 한 명이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다툼이 나는 일도 적고 인생을 살아갈 때 더불어 둥글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에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서로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데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고 험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내 사람이 될 수 없다. 만약 나를 무시하고 낮춰보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빨리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기를 바란다. 내 자신을 가치 있게 해주고 존중해 주는 사람과의 삶에서 살아야 한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이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며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함부로 폄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라는 존재를 존중해 준다는 것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과 같다. 존중하며 이해하는 사람은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며 내 삶에 있어서 에너지를 얻어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키워낸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곁에 있다는 것은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단한 힘이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 정말 큰 선물이다. 그러한 큰 힘과 선물을 주는 사람은 꼭 내 사람으로 두어야 한다. 다섯 번째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지 생각해보기 인생은 항상 평탄하지는 않다. 행복한 시기도 있지만 아닌 시기도 분명 존재한다. 내가 잘되고 행복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무조건 옆에 고의고의 소중하게 두어야 할 사람이다. 너무나도 힘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을 때 삶이 너무 힘들어 주체 없이 흔들릴 때 정말 진심으로 필요한 것은 내 옆에 묵묵히 있어주는 따뜻한 온기 이며 사람이다. 무언가를 대단하게 하지 않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슬플 때 조용히 눈물을 닦아주고 말을 들어주고 응원을 해주며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 함께 하기에 값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내 사람임을 깨닫고 소중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고 내 옆에 둬야 하는지 진국인 내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다. 내 인생을 찬란하고 값지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한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인생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마움이고 행복이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좋고 맑으면 맑은 대로 좋고 추우면 추운 대로 좋고 또 더우면 더운 대로 좋다. 그렇게 마음이 자유로운 삶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며 마음의 봄이다. 늘 행복한 당신에게는 자연스레 주변의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함께 할 것이다.